낙락처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은 다시 돋고 마는 황천길이 얼마나 먼지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시나 폐병이 붓 맞추고 북망산천에 깊이 묻어 놓고 폐병이 죽은 흙을 달리려고 여러 부당들이 와서 구슬었는데 제일 먼저 엉터리 부당이 한 번 하겠습니다 강원도 근강산 1만 2천 보 8만 9왕자 유정사 법당기에 질성간 도둔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러 달라고 석 달려를 녹음해 정상을 말고 박완객님 외로이 난 사람 활세를 마라 네 팔자나 네 팔자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 허문등여 보료 깔고 원앙금 진작격에 헐룰고 거 참자기는 5초에도 연글났는데 오다간다 석침담금에도 중상복이나 해볼까나 기타량 들어간다 올라간다 올란바지 내려간다 내련바지 굴러간다 굴렁바지 저 건너 사리바지 아이바지 개그름바지 개그름바지 여름바지 옥바지 가을바지 격바지 겨울바지 손바지 긴 바지 양복바지 양복바지 정말의 바지 진짜 바지 진짜 바지 아바지 기타량 나가고 통통 타령 들어간다 서울장원에 남대부턱 서대부턱 광암 원더래옥통 아니 정통 권방짓 미친바람 나는 통계 탑통 슬통 번통 저금통 저금통 불통 강원도 금강산 1만2천 1만9암자 법당 뒤에 족불을 맑혀놓고 아들 딸나 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비는 문화 요번에는 어디냐 한양왕신인부당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대감이 나려왔나 어떠한 대감이 나려왔나 우리 대감이 나려월제 욕심이 많은 내 대감이냐 탐심이 많은 내 대감이냐 창산대감도 내 대감이여 신장대감도 우리 대감 높이 솟아 천신대감 야치소사 용궁 대감 우리 대감에 하당을 벗어 앞다리 선가 뒷다리 후가 양짓마리를 끌어안고 덩기덩기덩 춤을 추며 최소 소망을 섬길 저기 덩기덩기덩 덩기덩 덩 덩 덩쿵아 어야 덩 덩 덩 덩 덩 요번에는 저 평양 부자집 아들이 한 건달 녀석이 와서 배밍이 혼이 왔다고 물어대는데 이렇게 됩니다 왔구나 왔소 이 다 왔소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같던 배밍이 혼신이 평양 사는 박수무당에 몸을 빌고 입을 빌어 오랜에 여기 부평군하의 거리에 왔소이다 우리 오마니 어디 갔나요 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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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요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디 갔다 온다면 우려 마니가 나를 보고 덩지서 달꽃 본듯이 어둔 밤에 불보듯이 화닭딱 뛰어나오려 죽어죽 죽어죽 길갈라서리 셀것이오 꾸려 오면 논주를 알며 가면 끝 우려 많이 떠나 여러 사람들 감쪽같이 속이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떠나가는 소리가 떠나 간다 떠나 간다 배밍이 혼신이 떠나 간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람들 다 많이 받으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수